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 2등 후보만의 양자토론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팩트체크해 보고요.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에 송영훈 팩트체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 40여 일 남았는데요. 네. 대선 앞두고 드디어 후보들 간의 TV토론이 곧 열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도 이 TV토론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대선 후보가 이제 TV토론을 앞두고 일각에서 위법이 아니냐 이런 규정에 나와서요. 이 부분을 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런 규정에 나온 배경에는 이번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이 의정형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토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준 후보가 기득권 토론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담합이다. 라면서 비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번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팅에서 규정 후보만 참석하는 TV토론이 이거 위법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1, 2등 대선 후보만 TV토론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위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위법은 아닌데요. 일단 이전 대선에서도 양자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동 후보가 양자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좀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법정 의무 토론을 앞두고 이정희,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두 부분만 남아 토론을 하게 된 건데요. 관련 법정을 살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베스노프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최소 3번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기간 중에 진행되는데요. 선거기간이 보통 후보자 등으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인데 토론회 경우에는 사전투표 전날까지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즉 18일 안에 3번에 걸쳐서 합동TV 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법적 규정인데요. 이번 대선도 날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2월 21일 경제의 주재, 2월 25일 정치 주재, 3월 2일 사회를 주재로 세 차례일 예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방금홍 3사 토론회처럼 언론사와 혹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요. 이번 같은 언론사 주재 토론회는 형식과 구성이 좀 자유롭고 선거 1년 전부터 아무 때나 열 수 있고요. 이번 토론회처럼 두 동북만 참석하는 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 교황이 또 있는데 공식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해서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서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로운데요. 대선의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일을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선거 토론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후보자 초청 기준이나 개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을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전화가 자꾸 온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부재중 전화 보면 이 전화던데 한 주간 가장 많이 온 전화가 되더라고요.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에요. 최근에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좀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앞지르는 지지율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허경영 후보도 선거방송 tv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좀 기준이 있는데요. 선거방송 토론회 참여 대상은 일단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3% 이상 투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각 투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군수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지지율 평균 5%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도 이를 감안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지율 5%를 넣으면 지지율 양정 후보 말고 토론회에서 허경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안일 예비후보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가 26명이 있는데 이중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신석열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를 제외하면 현재는 선거안일 예비후보로 TV2의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네. 여기 하나 보려할 게 있는데요. 이 5%를 얻기 위해서 일단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를 질문지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게 선관이나 다른 게 아니고 여론조사 업체 혹은 의뢰한 언론사 이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출발을 하면 당연히 5%는 지지를 얻을 것 같은 유명한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나 김연아, 백종원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호감도가 높은 이런 인물이 대중 출발 선언을 한다고 해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대상 후보에 넣지 않으면 TV2는 참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론조사 없어서 문제가 좀 고민이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 응답들이 되게 낮은, 낮은데 26명이어야 되는 후보를 일일이 한 명씩 다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들도 낮은데 자꾸 후보가 늘어나게 되면 1번 예를 들어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4번 계속 쭉 나가게 되면 갖다 전화는 안 받는데 중간에 그냥 전화 끊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러분 그렇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4명의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TV토론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대상으로 2월 22일에 별도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 기준은 따로 있는데요. 참가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 너무 많으면 토론 없이 각자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팩트체크 내용 어떤 건가요?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사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삼축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제 타격 간단하게 말하면 막기 전에 먼저 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이라면 선제 타격의 언급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적성국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즉 전면전으로 확대를 막을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당신이 빈라딘이 9.1을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파키스탄 정부에 드러났고 파키스탄 지도자들도 법원에서 기소할 근거를 제공하기 충분히 인정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명분이 정당화되었는데요. 그 이후인 2년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는 과거 대량 살상무기의 보유를 밝힌 바 있고 여전히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의 안방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무너지고 난 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당시 침공 명분에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화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적대골을 우선 때리고 보는 예방 타격했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산 침공과 이라크 침공 둘 다 미국과의 전면전을 막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선제 타격이 인정받으려면 이게 정당했다. 정당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선제 타격이 만일 전면전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느냐 전술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미국 이라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을 수도 다른데요. 한국과 남북한은 바로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제 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원자로 탄도탄 발사대 미세발사대 등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날 수 있는 한 거죠.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미국의 브루킹지영보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한 대로 북한처럼 산악기대가 많고 안보이는 지하 터널에 핵무기를 감춰놓은 나라를 상대로 모든 핵무기 지정수를 모두 타격해서 일부에 타격해서 핵질렬을 없애버리는 건 자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선제 타격을 견뎌낸다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연인 한국을 타격할 강점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면전을 번지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이 북한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 또는 로키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한다면 북한의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인국의 절반 모든 주요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걸 감안하면 한국 입을 피해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남북한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일 수도 있기에 이런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현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전 유엔사 연합사 주한민국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븐 장군이 지난 12월 25일 미국 전국 국영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 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작권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의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공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해 전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군세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이다. 한국의 사정장군이 있던 미래 연합사가 연합 방해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착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서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많이 치워져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리해 말해 한국군이 전략 착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최대 독립 정신 사이트인 더 힐기는 지난 1월 14일 기사에서 미국 바이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요. 비판하면서 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보수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승리가 지역의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북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위협이 감지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지지한다는 대북 강동 측을 밝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윤 후보의 이런 북한 선제 타격론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층의 불만을 토대로 나온 선언적인 구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공감된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크였습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1월 6일 목요일부터 1월 19일 수요일까지 2주간 창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진영 PD가 원만한 진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짚어버려 합니다.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 시 정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난방 텐트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맡았던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담당자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난방 텐트와 관련해서 여러 조사 데이터에 관한 수치와 현황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난방 텐트 소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만큼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난방 텐트의 기본 구성과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해주었다면 좋았을 거란 의견입니다. 네. 또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최근 주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에너지 회사의 주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때 출연한 경제 전문가가 주식 청약일을 잘못 말했는데 진행자는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가 틀린 정보를 언급할 때는 진행자가 늦지 않게 오류를 정정하는 순발력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출연 전에 관련된 핵심 정보를 재차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의 팩트 확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다른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 이어 1월 18일 화요일 방송에서도 모에너지 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 주제가 주식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방송에서 주식 청약을 부추기는 듯한 방향의 진행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월 1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송에서 따상 가면 얼마를 번다거나 기관 매수 금액이 1, 2경이며 1 뒤에 따라오는 0이 16개, 이것은 5천만 원 봉급자 2억 년 치이다 등의 멘트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청약품이 불수록 중심을 잡는 진행자의 균형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있을까요? 1월 17일 월요일과 1월 18일 화요일에는 여야 각 당의 선대위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는 담당 실무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을 듣고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던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선대위 신도시 공약 총괄을 맡고 있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인구 감소로 인해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기존 1기 신도시를 중점으로 여유를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현재 다수의 무주택자들이나 당장의 주택 구매를 원하는 대기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물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여당 측 부동산 정책 담당 교수와 인터뷰할 때는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야당 측 부동산 정책 인터뷰 시 이런 질문은 빠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다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청취자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인데요. 오늘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송 논란에 160분 욕설 녹취로까지 참 지금까지 이런 대선이 있었나 싶은데요. 교수님은 요즘 보도되는 대선 관련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네거티브 보도는 계속되는데 진짜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 관련 토론회는 계속 성사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분야 다루는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 심지어는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지상파 방송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참 답답하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TV토론을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마저도 거대 양당 후보 둘만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참 우려가 큽니다. 네. 서로 흠집만 얘기하는 네거티브 말고 대선 후보의 정책을 보고 싶다. 이런 볼멘 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지상파 TV토론회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만 붙는 양자 토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즉각 이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언론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방송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 노동조합, PD연합회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낸 성명인데요. 비상식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양자 토론 명백한 갑질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방송사가 처음에는 사자 토론을 제안을 했지만 양당 후보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거대 양당의 야합들과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토론은 소수 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거대 양당이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실은 이런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갖고 토론하는 모습 그 누구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TV토론을 기다리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조사한 지표가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후보 검증을 위해서 배선 TV토론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0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67.7%가 알 권리를 위해서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들은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알 권리가 지금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고요. 또 정당에 네거티브만 전달만 한다거나 또 팩트체크 없이 커뮤니티 글들을 옮기기만 하는 언론 때문에도 또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있는 토론 프로그램에서도요. 양쪽 당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출연해서 무작위로 정말 네거티브 공세에 총력을 펼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정책보다는 자기당의 홍보, 상대방 흠집 이렇게 두 가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발언들 중에 자극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언론이 다시 받았으면서 갈등을 키우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TV와 라디오, 유튜브 사실은 정치시사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선 관련 이슈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주로 뭐 진보 대 보수 또는 여당 대 야당 이렇게 그 양쪽 인사들이 출연해서 공방만을 주고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평가, 분석보다는 주로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유권자인 이런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도 또다시 또 이렇게 네거티브 속에 내가 좀 내던져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최근에는 뭐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가면을 쓴 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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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양당 1, 2등 대선 후보를 비꼬거나 아니면은 내주장만 옳다 하는 식의 이런 가면 토론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이준석 대표가 이 가면을 쓴 채로 패널로 등장해서 그게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죠. 네. 이게 이제 아마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초기 기획 의도는 뭐 나이 그 자신의 소속 나이 성별 등을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토론 문화를 보면요. 나이나 뭐 지위 이런 여러 요소들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다 가리고 얘기해보자 이런 의도였을 것 같고 또 이제 시청자 보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그 내용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이게 대선식이잖아요. 특히 지금 네거티브가 엄청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가면까지 쓴 방법을 택해야 했는지 참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가면 토론은 출연자의 정체가 탄원하면서 그 해당 발언이 비판받게 되고 결국 이제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사회분을 제작을 해뒀다고 해요. 그런데 다 방영하지 못하고 조기 중형 사태를 맞게 됐고요. 그래서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공적 책임이 없는 무차별적인 정치 메시지만 남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을 짚어보자면 가면을 쓴다고 해도 그 연막이 무색하게 누군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공인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습관, 또 언어, 비언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강추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쓴다고 해서 이게 질적으로 과연 다른 차원의 토론을 이어나가는 게 가능했을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가리고 시행하는 네거티브 토론만 또 남게 됐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실은 말투하고 독특한 어법이 있어요. 그 사람만에. 그러니까 들으니까 사실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목소리 변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던데요. 사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실 때 이게 외적인 요소가 너무나 작용을 많이 하니까 보시는 분들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가면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선거 때여서 또 네거티브가 난무에서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치 토론 프로그램은 정치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대중과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대중들에게 정치를 좀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최근 정치 토론 프로그램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종편의 등장입니다. 기존 재상파 방송과 다르게 진행자를 친근한 연예인을 등용하는 경우가 친근하게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분야이지만 관심을 갖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의 허드를 낮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토론실 배경을 생각해봐도 자리 배치만 해도요. 예전에 딱딱한 책상 가운데 두고 양쪽에 나눠 앉았었는데 최근에는 삼각형 구도로 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도 끄고 주변 배경을 어둡게 하는 효과를 줄 때도 많고요. 일종의 이제 쇼, 그 다음에 예능 분위기로 변화했다라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주제보다는 이슈가 될 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룰 때가 많아진 게 또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죠. 매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늘 지적되는 속도 단독이라는 요소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용이 더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1인 미디어로서 정치를 해설해주는 인기 채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걸 이제 디지털 뉴스 생산에서 주석정 뉴스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인 어둠사가 만든 뉴스를 가지고 마치 이제 개인이 해설을 덧붙여서 기사를 생산해 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치도 이제는 재미있어야 보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토론의 형태에도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서 예능화되는 경향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급기야 당대표가 가면을 쓰고 정치 토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과 방송사들이 무관여층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치 토론의 경계를 허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종편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막이나 그래픽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우양효과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대선 후보 TV토론 열릴 텐데 그만큼 오래 기다렸으니까 유권자인 시청자들의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너무 경계를 허무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만 기존 TV토론은 너무 경직된 토론 내용과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한 연령층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너무 네거티브 일변도여서 우리 국민들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KBS 질문하는 기자들에서 대선 후보 4명에게 미디어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본 답변을 보면서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관련 정책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미디어 정책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이 됐으면 하고요. 또 각 방송사가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것 조금 심도 있게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샀었잖아요. 깊이 들어갔던 것들. 그래서 각 방송사가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들 모색됐으면 하고요. 이번 대선 후보 TV토론의 시작은 양자 대결인데요. 사실은 양자 대결 토론 구도가 득이 될 수도 있고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방송도 수용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 중심의 방송 이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은 이번 TV토론 대선 후보 TV토론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될까요? 정치인이나 방송의 갈라치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편향되게 판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미디어를 섭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의 의견도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게 TV토론을 보면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상대방에게만 더 유리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미디어를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양쪽 다 잘 들어보셔으면 좋겠고 토론에서 후보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남발인지 아니면 정말 실천 가능한 것을 말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삶을 공감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국민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 주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대통령 당선 후에 누가 독재 될 것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네요. 네. 또 혼나고 끝나는군요. 네. 오늘은 곧 열릴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TV토론 보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시고 끝난 다음에도 한번 평가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틀의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